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데이트 미리 보기 이번에 새로 나온 영웅 챌린지는 바로 영웅 챌린지 어? 또 말했네요 3번 이기면 영웅 2개 6번 이기면 영웅 5개 9번 이기면 영웅 8개를 주는 영웅 챌린지입니다 9개의 승리, 9승 승리는 보상이 영웅 8개구요 1등을 하실 경우에 1000골드와 60카드를 받구요 한번 무료가 끝나고 나면 10보석이 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에픽카드가 정말 얻기 힘든 만큼 이번 에픽카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똑같이 일활성으로 밖에 안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딱 구승하시면은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벤트가 계속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에게 10보석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좋은 거겠죠? 앞으로도 더 재밌고 빠르고 신속 정확한 업데이트 미리 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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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